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5월 한 달 동안 영화 사비나,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, 나치 시대를 온라인으로 무료 상영합니다. 영화 사비나는 순교자의 소리 공동 설립자인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와 사비나 사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무신론자인 사비나가 기독교인이 된 후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.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실천해야 한다며 사비나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.